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그랬었는데 참 방심을 했네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피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구나 이런 물 흘러내려 가는 곳 위에 새로 대는 커버하는 막의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날카로운 곳을 이끌러내려다가 살짝 스쳤는데 살이 완전히 나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가볍게 통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피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건 리얼입니다 리얼 관리사무소에 혹시나 응급 약통이나 이런 게 있는지 올라오는 분들마다 다쳤다고 막 놀래고 막 그러는데 아우 이거 되게 신경 쓰이네 생각보다 많이 찢어진 것 같습니다 제 발이라서 흙이 묻어있어서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네 더군다나 흙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참 너무 아우 이 발바닥이 딛는 부분이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네요 따끔따끔하고 많이 찢어지지 않았기를 바래 봅니다 아 참 산에서 이러긴 또 처음이네 여기서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한번 더 보세요 담백하러 가고 Ra기가 진짜 잘 안되고 아우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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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